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부 다 잘생겼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탭은요? 짠! 빈티지한 디자인이 딱 눈에 들어오죠? 인기 진짜 많은 제품이에요. 디럭스 우드 시리즈 트위드 컬러의 게이토 일렉 카드 케이스입니다. 얘는 견고한 하판 구조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잖아요.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풍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기타 수납할 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쪽에 이렇게 클래식 스티칭으로 클래식하게 지금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락킹 래치도 금장으로 금, 도금, 하드웨어로 다 이렇게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그드 핸들을 좀 뭔가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핸들도 좀 뭔가 클래식함이 돋보이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볼게요. 오! 안에 뭔가 수납 공간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열쇠도 들어 있죠? 네, 되어 있고 그리고 플러시 안감으로 전체가 쌓여 있고 폼으로 폼 패딩으로 다 덮여 있어서 악기한테 되게 안정적이게 될 거예요. 굳이 약간 나와서 폼 처리가 더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악기 보호하거나 악기의 흠집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되게 패딩이 생각보다 두껍게 되어 있어요. 요거, 악기를 하면 네, 넥 크래들도 딱 맞게끔 되어 있어서 흔들림이 없죠? 어, 바디도 굉장히 많아요. 치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제작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다운되어 있는 헤드가 뒤로 젖혀져 있는 지금 깁슨 같은 제품은 수납이 안 되니까 유의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뭔가 금장도금이고 이러니까 좀 비쌀 것 같고 이래서 그런데 무게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무게도 그냥 일반적인 하드케이스 그런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니면 아니면 집에서 보관할 때 기타 제가 오랫동안 왔으면 보관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 아니면 해외여행이나 비행기 탈 때 그때 이제 하드케이스 꼭 필요하니까 근데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가격은요. 뭔가 제가 애기 애지중지해서 되게 비쌀 것 같은데 148,000원. 네,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빈티지한 디자인의 인기 절정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업어 가세요. 게이토의 일렉 하드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그럼 가세요. 그럼 가세요. 그럼 가세요. 그럼 가세요. 그럼 가세요. 그럼 가세요. 네. 그럼 가세요. 그럼 가세요.